안녕하세요. 한국의 한류문화에 맞게 먹자건용 1절길의 김수란입니다. 여기는 여의나루역입니다. 여의나루역 2번 출구에 한국 여의나루역의 풍력입니다. 오늘 하루종일시가 많이 왔습니다. 계속 오고 있고요. 여의나루역 여의도 한강공원의 풍경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물이 많기는 않습니다. 여의나루역을 둘러보겠습니다. 어제에 오늘 비가 계속 오는데 생각보다 많이 강물이 넘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의나루역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나루역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나루역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건 쌍료미끌빙, 농협때빙, 등등 여러 장면으로 합니다. 여의나루역, 여의나루역을 둘러보겠습니다. 잠시 비가 안와서 우산 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의나루 멀티미디어 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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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강동원의 풍경입니다. 난강동원의 풍경. 물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물이 많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이 좀 차 있습니다. 마포대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마포대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마포대교 북단. 북단의 풍경입니다. 더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고 있습니다. 마포대교는 겨울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마포대교는 겨울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바로 길이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고 있습니다. 마포대교는 겨울이 부족합니다. 여기도 여인하고 여기서의 동전이 되었습니다. 여기 아래 사람들이 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들이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한번 더 여쭤볼까 구름이 꽉 차있습니다. 구름이 꽉 차있습니다. 구름이 꽉 차집되었습니다. 여행라면. 구름이 보여집니다. 구름이 뱅뱅을 줄이기 때문에 여의나루 여의도 한강도원의 풍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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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한강도원의 풍경입니다.